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보금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톡 우리가 지금 세렌 퀘크거루 입문 존 스튜워드 교수님의 책 3부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읽을 책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냥 3부로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존 스튜워드 교수님의 책 주관성 아이러니 그리고 현대성의 위기 소렌 퀘크가 입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책을 한 권 읽은 다음에 중요한 인사이 하나 두 개 정도만 건져도 굉장한 겁니다 솔직히 이 책은 워낙 퀘크가워드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봐야겠죠 저희가 첫 번째 강의가 아니라 북톡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존 스튜워드 교수님의 퀘크가워드 입문은 다른 입문서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으로 다르냐 하면 제가 퀘크가워드 86년도에 배울 때 그 엔털러지라고 그러니까 주로 퀘크가워드가 쓴 얘기 중요한 부분들을 척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코멘트를 잠깐 다는 정도 우리 콜린 브라운 교수님이 그런 포멧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오히려 당신이 쫙 강의를 하고 그거 강의한 거를 그대로 책화 글로 써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거를 손으로 쓴 거를 다시 영문화로 바꿔서 그것이 책이 한 권이 됐습니다 제가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퀘크가워드에 대한 책을 영문으로 가장 먼저 쓴 게 퀘크가워드 86년도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쓴 책이 하나 있고요 그걸 아마 제가 그 로버트 솔로먼 교수님의 강의와 같이 아마 컴바인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퀘크가워드와 마틴 부버 천상병 씨와 퀘크가워드 이런 식으로 쭉 책을 맺고 썼었는데 여기 존 스튜월 교수님의 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퀘크워드의 실존의 3단계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그냥 퀘크워드 입문하면 그거 거의 다루고 끝내거든요 그건 아예 다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사상과 생애를 통합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에 이런 책을 썼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썼고 그때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퀘크가워드를 아주 그냥 광범위한 버즈아이비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높이 떠가지고 아 책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의 삶은 이렇게 흘렀구나 강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삶과 사상을 뭐의 백그라운드를 쫙 가냐 하면 소크라테스트라는 22살 때 내가 진짜 목숨을 바쳐서 살고자 하는 진리를 나는 알고 싶다 하나님한테 받고 싶다 하면서 그것에 깔리는 것이 소크라테스트가 다이몬 음성을 듣고 자기의 내중에서 음성을 듣고 평생을 죽음까지 간 법정에 가서 살 수 있었지만 죽음을 택한 어떤 순교자 예언자 자기 스스로 코퍼네건의 자기는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그래서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트 그 첫 번째 퀘크가드 쓴 책에 대한 논문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아예 통째로 이것을 잘라서 그냥 곳곳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퀘크가드의 소크라테스트적 과제 개념과 저술의 시작 1943년도 책에서 격언을 가지고 쓰는 이게 뭐 유혹자의 일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또 다른 격언에서는 낭만주의적 아이러니스트는 본질적인 진리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고 믿는 허무주의자로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외부적 가치가 없기에 개인적이고 종종 자의적인 순간의 변덕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낭만주의적 아이러니스트 아이러니스트에 대한 그래서 그들은 허무주의로 빠지는데 그들이 말하는 격언 중에 모든 우스꽝스러운 것 중에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바쁘게 지내는 것 식사도 바쁘게 하고 일도 바쁘게 하는 사람인 것이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미학자는 사람들이 부르주아 생활에 투자하는 중요성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과 일상활동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궁극적인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소한 추구와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들에 투자할 때 우리는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워집니다 허무주의자의 목소리는 삶을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로 시작되는 격언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미학자는 사람의 죽음을 숙고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항상 우리의 죽음을 떠올리고 아직 살 시간이 남았다고 자신을 위로합니다 쭉 나가요 히에크고르가 자신의 저술과 사상을 소크라테스로 모델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쓰기 시작할 때 The Crisis of Modernity가 왜 존 스투얼 교수님에게 중요하냐 하면 존 스투얼 교수님이 Crisis of Modernity, 삼의 크라이시스를 겪으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그러다가 히에크가이드를 만났어요 히에크가이드를 만나서 소생해서 평생 히에크가이드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쏘렌 히에크가이드를 입문해 주관성, 아이러니, 현대성의 위기를 넣은 것은 이것은 학술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간증적인 입장이에요 테스트머니를 한 거예요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아 그렇구나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여기 히에크가이드가 한 것 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신학대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콜린 브라운이 이 부분, 보편적 개인과 단독자의 이슈를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하면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목적, 논적, 윤리의 중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죽여라 그래서 바쳐라 했을 때 이 보편적 개인과 단독자가 여기서 나눠진다 보편적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가 애새끼를 죽으면 돼요 이건 보편적인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원전하게 인디비주얼 그렇죠? 단독자로 쓸 때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에크가이드는 이 그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예를 소개합니다 그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의미와 함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로 민족을 이끌 위대한 족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를 끊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오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이삭을 실제로 죽여야 할 결정적인 순간 천사가 나타나 그를 막아서고 대신 희생제물로 드릴 순량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인으로 공동체의 보편 윤리를 고의로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시를 받았는데 그 개시는 그가 민족의 윤리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규칙, 관행, 전통을 한 경우에는 중지하라, 서스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에크가 말하는 윤리의 중지, suspension of the ethical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윤리를 중지하고 더 높은 어떤 것을 근거해 행동해야 합니다 윤리는 더 높은 telos, 목적을 위해 중지되기 때문에 이를 목적론적, teleological이라고 중지합니다 그래서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목적론적, 윤리의 중지 하나님은 윤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 모든 사람에게 진리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이 주관적인 진리 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아버지를 죽이라는 엄청난 부조리와 paradox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으며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행동으로 그 명령을 따르며 그것에 대해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어 기소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보편적인 법과 의무를 무시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결과보다 자신의 개인적이고 전달할 수 없는 믿음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유명한 문장에서 믿음이란 말하자면 단독자, single individual가 보편자, the universal보다 높다는 이러한 역설이다 paradox이다 그리고 이 paradox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풀어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누가 데칼트의 제자처럼 데칼트의 제자는 어떻게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포리아적, 아포리아적 결과가 없어도 되고 다이몬적, 하나님이 했는가, 마이유틱적, 아이디어가 나한테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냥 용납하고, 억셉트하고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큐에클은 이러한 맥락에서 믿음에 대해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 책의 유명한 문장에서 믿음이란 말하자면 단독자가 보편자보다 높다는 이러한 역설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existence precedes essence 존재가 essence보다,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 그 요점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 즉 관습과 보편적인 윤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보편적 윤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개별성에 근거한 모든 행동을 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슬프고 그러나 그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냥 품고 가야 되고 이해 못한다면 이해 못하겠다라고 해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의 모티브 자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데칼트의 제자들,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라는 제자들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케이크루의 메시지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있거나 하나님께로 어떤 일을 하라고 게시받았을 때 이는 윤리와 민법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정함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shut up and do it 케이크루의 아브라함에 대한 분석은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할까요? 케이크루가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테러스트의 행동을 위대한 경건 행위로 옹호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목표는 인간의 모든 이해관계나 이익과 무관합니다 그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이삭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현대 철학과 긍정적으로 비교됩니다 구분을 짓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 정복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반대를 하나로 모으거나 거기서 암시된 것처럼 구별을 제거하는 해결의 매개 교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케이크루에 있어 핵심은 반대와 모순을 중재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매개체는 불가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가지만 자꾸 뭔가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놔둬? 이것은 아포리아적 아포리아적 케이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예술이며 본질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칭찬한 예술 즉 대화할 수 있는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케이크는 그래서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책을 쓸 때 설교 집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설교한 건데도 그걸 설교를 하지 않고 디스코스 디스코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책을 강화 드레베카와 공중의 세 세계의 경관한 강화 이 책도 이번에 출판됐으니까 또 읽어드려야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책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드레베카와 공중의 세로부터 침묵 순종 그리고 기쁨을 배우십시오 사람은 태어난 수부터 즉시 사람일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점차 잊어가는 것 사람이란 무엇인지 사람이 되기 위해 경관한 요구가 무엇인지 새와 백합을 통해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금 배워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크가어드의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해가지고 재미난 것들 와 이거 벌써 파트 4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기독교를 교리로 이해하는 것은 실수라고 암시하는 매우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취하는 기독교 임무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기독교의 교리가 아닌 존재 모순와 존재 소통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라고 썼습니다 철학의 부스러기 플러사피코 프레그먼스라는 책 기독교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유한한 것이 무한해지고 영원한 것이 일치적이 되는 것은 그 같은 역설에 기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본질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교위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됩니다 키에르키고르는 기독교는 인간의 정신으로 결코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오히려 그것은 단순히 자기 마음의 내면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클리마쿠스가 말하는 존재 소통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이며 직설적으로 세상에 대한 사실을 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로 존재 소통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불합리적인 것 즉 말하기와 듣기가 아닌 생생한 경험에 기반한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우리가 매일 복음을 가르칠 때나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화 합시다 경험해 봅시다 여러분 마라톤도 뛰지 않으면서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소리 그만하세요 마라톤을 18불 뛰어본 저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자꾸 생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걸어 존재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는 것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I understand 아 맞아 I understand 내가 이해해 하루에 한 시간 반씩 수용하면 나 건강해지는 거 알아 I understand 그러나 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교리를 케어크 거르는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케어크 거르도 기독교에 관하여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래야 생각하고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 그죠? 인문이라고 해서 기독교 교리라고 해서 A, B, C, D, E, F, G 그거 딱 외우고 달달 외워서 그죠? 딱 침내까지 받았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케어크 가드가 또 케어크 가드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케어크 가드는 계속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케어크 가드는요 평생 일기를 썼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하면 내가 출판한 모든 책 이것을 내 일기를 읽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썼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쓴 일기도 어느 날 번역이 돼서 자기가 쓴 책과 같이 동일하게 읽혀질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케어크 가드가 죽은 다음에 거의 50년 동안은 아무도 케어크 가드 누군지도 몰랐고 정치권적으로 너무나 왕과 덴마크를 깠기 때문에 케어크 가드 얘기를 하는 건 이런 사회 생활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묻혔을 때 독일의 철학자가 케어크 가드 책을 독일말로 번역하면서 완전히 했죠 그래서 케어크 가드의 일기는 세트가 어떻게 AA, BB, CC 뭐 이런 식으로 쭉 합니다 KK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트는 어디 있냐 그래서 결과를 해서 1846년까지는 일기 JJ의 글을 계속 썼고 그 다음에 노트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일기는 소위 MB 시리즈가 있어요 NB, NB라는 건 레틴말로 노바베네 노바베네는 잘 기록하라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기와 자기의 노트가 같이 갔는데 그 NB에 막 정말로 엄청난 것을 씁니다 그리고 그 NB에다 내가 왜 이렇게 저술을 했고 내가 왜 저 사람을 깎고 내가 쟤 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왜 저를 비우호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다 써놨어요 케어크 가드는 케어크 가드는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믿는 이상한 주장을 했다 왜? 케어크 가드는 기독교를 교리와 교위로 축소하는 것을 실수라고 결정했어요 기독교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사상에 대한 열정과 내면의 개인적 결정에 관심을 기루인다고 일괄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케어크 가드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 당신 예수 믿었어? 네 제가 어느 교회에 장로로 언제 다니기 시작해서 11절 얼마 냈고 그거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사상에 대한 열정과 내면의 개인적 결정과 관심을 기울인다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이거 까리해도 나는 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어크가 신앙을 개인의 내면에 위치시킴으로써 기독교의 다른 객관적인 차원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뭐 당신이 나한테 당신 구원 받아서 이런 소리 하냐 말이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란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것일까요? 내가 시를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 말로 설명하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동의하지 않도록 왠지 모르게 확신이 있다 이런 나는 종교의 진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존재가 동시에 하나님이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순 그러니까 아니 어떤 모순을 안고 가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이걸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라 한 존재가 동시에 하나님이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냥 모순이로구나 패라닉스로구나 따라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우리의 이해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케르크가의 주장은 이러한 모순이 신앙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더 납득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 노력하는 기독교 변증의 오랜 전통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핵심 기독교 교리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케르크 고르는 이것이 실수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어려움을 설명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항하고 강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데 가서 제가 교수님과 만나서 변증학 클래스 가서 그런 얘기를 던졌어요 여러분 변증 열심히 배우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변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억셉하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변증의 변증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변증학을 잘하면 나를 통해서 이 변증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란 착각에서 깨라는 거죠 변증학 배워야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증학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파워풀하게 내가 정말 삶을 살아내면 되는데 그걸 말로 잡고 머리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에서 철학의 순교자였으며 진리를 추구하다 적을 만들듯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신약 기독교를 돌아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키에크로처럼 성직자의 위성과 부패를 폭로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조롱과 증오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기존 교회 욕하면 기존 교회에 있는 모든 배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키에크 갈드는 끝까지 깠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깠냐 하면 나의 임무는 뭐냐 모든 사람이 기독교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 착각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특별한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위로 선언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독교를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심지어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키에크 갈드가 나중에 그런 소리까지 해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누가 크리스찬이냐 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란 되는 것이 무엇이란 건 질문 그 질문을 하게 했다는 거죠 마치 키에크가 기독교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개념이나 이상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앞에 있는 유일한 비유는 소크라테스다 내 임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심사하는 소크라테스적 임무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자유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부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부족한 한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누구랑 싸웠냐 소피스트와 싸운 것처럼 그는 월급받는 목사들 정부에서 월급받는 목사들이랑 끝까지 싸웠다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소피스트와 맞서 싸웠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제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키에크고르는 국가로부터 많은 급여를 받았던 당대의 성직자들과 신학자로부터 소피스트의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그들도 유료로 가르치고 실제로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기업교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키에크고에 따르면 그들이 제시하는 기독교의 개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키에크고르의 그의 현대 소피스트며 그 자신은 현대의 소크라테스트입니다 키에크고가 질병에 걸려서 죽죠 죽는데 마지막 형이 피터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거부합니다 와 그 형이 한번 교회에서 동생을 깎거든요 우리 소렌이 바보 같은 놈이 이랬다 그런데 그때부터 딱 형을 안 만납니다 좀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얘기하면 인격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존 스튜어트가 하는 얘기예요 키에크고가가 성인이 아니었다 좀 지라 같은 데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했다 성찬을 받겠냐 그런데 성찬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하는 키에크고가가 죽기 전에 안 받겠다 성직자들이 오면 목사들은 왕신의 공무원이며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들이 와서 성찬 주는 것도 반대 안 받았어요 그리고 1855년 11월 11일 저녁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키에크고가 연구 사람들은 키에크고가가 1813년 5월 5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5월 5일 날 컨퍼런스를 하고 11월 11일 날 죽었기 때문에 11월 11일 날 주에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 당시 키에크고는 그 재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살았는데 1850년에 이 돈은 거의 모두 소진되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남긴 것은 방대한 책 모음뿐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존 스토어트랑 같이 있었던 가르프라는 교수 지금 세인트란다 덴마크 코펜에겐에 있는 거기 드렉터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 몰라서 그런 얘기다 존 스토어트가 잘 몰랐다 엄청난 돈을 남기고 죽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는 미스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키에크가이드의 삶에 대해서 입문서를 가지고 3주에 거쳐서 했습니다 키에크가이드는 믿음은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